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울주군 구라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섰죠.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 울산시가 추산한 금액보다 50% 이상 땅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애초 부지 가격을 잘못 추산했기 때문인데 울주군은 추가 부담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추진하는 울주군 범서읍 태아강변 공공주택지구. 이 택지지구의 일부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산재 전문병원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부지 매입비를 분담하고 병원 건물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기금을 들여 짓는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울주군 구라로 부지를 확정하면서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는 데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LH가 내놓은 예상 부지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LH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산정한 부지 조성비는 463억 원. LH의 계산대로라면 울산시와 울주군이 80억 원 정도씩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LH와 기반시설 공사를 반영을 안 한 금액을 가지고 울주군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전협의나 이런 협약서가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울산시와 울주군 간의 기본적인 협약도 없다 보니 증액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조차 애매하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든 간에 울산시 또는 울주군의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